자 그러면서 오늘의 첫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방위를 금방 잡혀요 이러신데 이게 금방 잡힐다고 하고 안 잡힐다고 했는데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 으응 어 지금 주종이 풀트인데 왜 아이디가 SCV에요 이러신데 에 내 마음이다 이 새끼야 어 내 별명 SCV였다 이 새끼야 어 코딱지 맛좀 볼래 이 새끼야 에 코딱지 노래 넣으셨죠 여러분들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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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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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맛있어 이 노래 모르나요 여러분들? 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 노래를 이제 어 애들 앞에서 장기자랑 했었는데 에 쯧쯧 이 노래 부르면서 이제 그 어 춤을 췄었어요 여러분들 에 옛날 추억도 없네 에 그저어 그 랩도 있어 에 북한도 왜 슈바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오죠 여러분 야 이 새끼야 쯧 존나 빨리 오네 미쳤나봐 자 요즘 정 나랑 하는 프로토스들은 왜 이렇게 정철이 빠르냐 진짜 에 존나 어이가 다 빠졌네 근데 그죠 제가 생각해도 이거 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에 나랑 하는 프로토스들은 왜 항상 정철이 빠를까 자 1번 에 에 자 뭐하냐 상대방 에 지금 뭐 저를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 이 분 뭐하죠 자 이러면서 일단 가고 일단 상대방이 일단 쭉쭉 때려주면서 아 메노 파일럿 에 자 이건 뭐 개념 없는 짓이죠 상대방 일단 피해를 주기 좀 힘들고 자 일단 scv로 어 프로브 두개 잡으면 개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 까비 새끼야 어 입구 막혔다 형 지금 자 이러면서 일단 파일럿은 어이구 에 자 이러면서 쭉쭉 찍어주고 파일럿을 깨주고 파일럿만 깨면은 별다른거 없죠 에 상대방 일단 파일럿 깼고 자 일단 저는 일하고 있고 자 이러면서 팩토리 지으면서 운행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에 별다른 무리가 없이 상대방의 매너 파일럿 공격을 막았죠 이렇게 되면 나쁠거 없습니다 나쁠거 없는데 나쁠거 없는데 중요한거 상대방 그 다음 태클 하는거에요 자 자 그 다음 태클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쭉쭉 마린 찍어주도록 하구요 일단 scv 나가면서 입구 막아줍니다 센스있게 으아 빨리빨리빨리 내려빨리 어우 X때뻔했다 진짜 와 자 이거 못 내렸으면 지금 사내방 들어와서 이게 게임 끝났거든요 에 자 큰일 날 뻔했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상대방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 봐야지만 네 어느정도 이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봐야된다라는 거에요 자 입구를 풀옵으로 막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드라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자 자 스턴포트 갈게요 자 여기 그 주도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요 여러분들 아니 슈바 뭐하냐 에 탱크 압박 압박 좋나 오네 돌았나봐 얘 드라곤 체력이 빠지는게 오히려 손해거든요 지금 자 일단은 뭐 압박을 하셨는데 어 그렇게 막 엄청 이등을 본건 아니지만은 저도 막 엄청난 손해를 입은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냥 이렇게 교환해주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건 이 벌초 드랍에 들어갈거기 때문에 자 이후에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다는거에요 자 상대방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여기서 제가 안맞아 멀티를 과감히 들어가는거보다 눈치를 좀 살피는게 좋을거 같아요 자 마린은 죽어도 됩니다 요리사님은 사정거리가 됐나보네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벌초를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은 상대방한테 공격으로써 풀어내겠다라는 저의 마인드를 어 보여줘야겠죠 자 쭉쭉 찍어줍니다 좋아좋아 이게 앞마당이 상대방을 가.. 상대방 앞마당한거 같은데 쯧 쯧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쯧 쯧 모아줘서 내방 모아줘서 내방 어 야야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아 쯧 어 왜이렇게 공격적이지 왜 이렇게 안하는데 자 일단 이상한 놈 자기 나랑하는 애들 이상해 어 게임하는 애들이 이상하단 말이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게임할만한데 왜 정상적으로 안하지 왜 이상하네 자 마리는 그만큼 있는데 슈바 그거로 뚫어내려고 이렇게 드리대는 새끼가 어딨어 어 자 이상한 놈이네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틱스 일단은 무조건 무난한 밸드인데 무난한 밸드 이렇게 압박하나요 내가 테란 유저 아 뭐 프로토스 유저지만 지금 이해가 안되는구나 자 아 뭐하냐 자 일단 중요한거는 상대방은 저한테 자원필을 못입혔는데 상대방은 자원필을 입었다는거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시즈모드를 개발을 하고 자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 자 일단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면서 벌처소 이득을 많이 보고 있고 자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일단 앞마당 멀티를 하면서 따라가야될거 같아요 자 일단 상대방은 앞마당한거 같아 내가 봤을때는 자 앞마당하면서 무난하게 가는거 같은데 어 어 아 너무 끌려다녔다 지금 주도권을 뺏어오기 개풀 지금 흔들려서 좀 피해를 입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 쭉쭉 찍어주고 자 이러면은 방법이 또 있는데 예 자 이러면은 자 이러면은 뭐 이득을 어느정도 상대방이 봤다고 치고 예 저도 이제 이제부터는 좀 뒤지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죠 자 그러면서 일단 벌처 한개 나가면서 어 상대방한테 압박을 좀 들어 가도록 하구요 멀티 추가적인 멀티를 못 가져가게 자 하는 플레이 자 자 저 못들어오죠 우와 저는 좀 하는거 같다 하는거 보니까 좀 깔끔하게 하네요 뭐죠 왜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와 잡았죠 또 좀 щее 셔틀까지 캐논까지 이거 완전 수비하면서 공격만 하겠다는건건가 이해가 안 되네 플레이는 이해가 안되네 플레이 좋은 게임 창 장 자, 일단은 막으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으면서 일단 선멀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저도 안마당 멀티 돌아가고 상대방도 안마당 멀티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자, 일단은 추가적인 멀티 안주면서 상대방의 움직임만 계속 커트 자, 이런거 말이죠. 자, 이러면 상대방이 돌아와야죠. 이러면은 자, 셔틀이 못 떠나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안마당 멀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고 제가 선멀티를 우리 가져가고 이러면 선멀티를 못하죠. 자, 그리고 다른 쪽에 멀티 할 수 있는 진영이 다 커트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선멀티를 일단 못하고 자, 그러면서 일단 팩토리를 늘려주면서 선멀티를 드랍 플레이를 할텐데 자, 그 플레이를 좀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셔틀 하나만 더 뽑고요 자, 이거를 풀르냐 에, 상대방이 무슨 판단하냐가 중요한데 어, 뭐야. 탱크 어디갔어 탱크 어디갔어, 탱크 탱크 어디갔어 탱크 어디갔어 어, 이거 잡힌거야? 아이씨 마이너로 터쳤나보네 스읍 오케오케 글쎄요 무슨 생각이 있지 스읍 사네바 이렇게 하면서 멀티를 했으면은 제가 뭐 위협을 느끼면서 플레이를 할텐데 멀티가 없다면은 제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별로 두려울건 없죠 자 일단 상대방 수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뚫어내긴 좀 그렇고요 스읍 자 네, 여기다 털에 찢는 이유는 이제 또 상대방의 그 셔틀플레이로 이제 선멀티를 공략하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커트해주기 위한 거고 자, 그럼 일단은 자 일정 숫자만 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만 태워서 갖다 놓고요 그쵸? 왔죠?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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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하 Entonces 고객님 시 뭐하죠? 자 제가 이득이구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만 계속 커트 이런거 말이죠 자 백토리 늘려주고 스캔 달고 이제 자 업그레이드 돌려주구요 자 이러면서 일단 멀티를 할텐데 자 그 움직임만 이제 커트를 또 해주면서 자 움직임만 계속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산대만 결국 말라죽거든요 알아서 멀티가 부족해가지고 막 응용이 하면서 어 널룸 널룸 할텐데 그쵸 그래가지고 살려면 저렇게 플레이 하는거죠 또 어 여기 또 멀티 이렇게 하셨네요 캐리어 출발! 이건 뭔상황이야! 야 가스 안캐고 있었다 좆됐다 아이씨 이게 아니야 슈가 당황했다 지금 멀티가 빛된다 와아 어쩐지 지금 개 막작으로 플레이하더라 이거 뭔가 믿는게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그게 캐리어였어? 와 다크야 슈발 개웃기네 슈발 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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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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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barely believe eller here If I will surrender quietly Step up and watch me Break down You really want it Wanna make a scene? Show me what you mean Let's get it started Let me see what you got Can you take it up a notch? Don't think you've got it Can't handle the pressure Get on Stop talking about it 가위 손멸트 어떻게 알지 잠깐만 트랍집 어딨지나? 트랍집 다 들었냐? 와 미친놈 진짜 존나 개막장이구만 이가 와 손멸트 처하고 있네 미친놈이 어휴 진짜 온눈키려야다 이거 와 나 먹을 필요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탱크 뽑지마 소플마켓구나 아 미친놈 진짜 아 개또라이다 개 개짱나게 플레이하네 이거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화면를 왜 자꾸 어두워져 하흐흐하 이거 어떻게 해 기절해 근데? 핺핫 아이 갖췄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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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나와! 빨리! 아 뭐하는거야 야야야야야, 아니이, 아 시바 지능나는 새끼들아 일로 오라고요! 길 있잖아! 아아 참 나 진짜 급하다고요 자 아 여기 껴야돼 여기 다른거 중요한게 여기 껴야돼 아 미친놈이다 진짜 얘 개미쳤다 아 캐리어 존나 쌓였는데 자 일단 포기하지 말고 가보자 자 테란이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은 공격으로 푸는겁니다 공격으로 자 그니까 공격으로 어 캐리어 쌓이면 답이 없긴 없는데 공격으로 푸는거 공격으로 푸는거 공격으로 푸는거 소를 때리고 있어 왜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이거 차량 돈이 없으면 모르는데 돈이 있어가지고 이거 패스 이걸 알아? 패스 돌아와야지 뭐 캐리어 캐리어 갈 때 못 떠나게 하는게 정말 중요해요 저한테 이렇게 암마다 깨고 캐리어가 못 떠나게 하면서 골려서 모으는거지 어떻게든 아 아 이 새끼 본질을 바꾸네? 아 이거 앞마당에서 막아야 돼 야 여기서 막아야겠다 여기서 근데 아머리가 밑에 있어가지고 좀 버틸순 있거든 자 다 나갔지 어 뭐야 다크가 뽑히네 다크가 좀 귀찮은데 다크가 좀 귀찮은데 이것만 깨면 나가겠지? 오케이 일단 다 깨고 자 인터셉터라도 로겨봐 아 알았어 그게 터졌다 잘못뜨리더라도 저렇게 되기 때문에 어어? 코트 안하시나요 지금? 여섯이 깨지겠구나 아 ㅅㅂ ㅈ됐다 아 아하 여섯이 날아갔어 와 나 돈이 없네 나무 캐리어인데 이거 나무 캐리어인데 혼몰티 먹었나 보다 크지 사포 두께는거 보니깐 사포상 기체 100% 함께 극 siempre 우선 으깨 judges billing а y 예 아아아아악 게이드 게이드 한 개 남았어 한 개 후 코멘트 나도 돈이 없다 와아 넌 터지면 안돼 넌 터지면 안돼 아 슈바 커맨드 하나 그 사이에 베스를 뽑아가지고 넥서스는 없나 지상 기지를 건설한거 같은데 뭐 점처라도 뭐 누가 퍼러브가 있나 안되 아아아아아아 슈바 베스 베스파브 돈이 없어 돈이 다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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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포트는 있어 그래도 퍼슬리티 아..사이언스 퍼슬리티 6시에 놔둘거야 근데 얘가 돈이 없..긴 없어 그치? 얼추 하나 뽑자 굴렸다 옳사 이제 근데 템플 아크워브 없잖아 어 이거 지키면서 나도 급할게 없죠 에 내가 급할게 뭐있어 그치? 급한건 2인거 아니죠? 탱크 어딨어 탱크가 터졌네 그치? 여깄네 갈대없다 갈대없다 새끼야 갈대없다 여기 갇혔다 새끼야 갇혔다 여기 못 올라간다 그치? 슈바 가두리왕지 새끼야 자 여기서 인터셋트 조져 자 오오오 슈바 다 옵니다 어 젓됐다 일로오는데? 여기 변경이 없는데? 아머리 아머리 쩔쩔쩔쩔쩔쩔쩔 골야 그렇지 어어 탱크 탱크 슈바 비싼거야 이거 비싼거야 갇혔다 개새끼 본체 때려 존나 때린다 본체 존나 때린다 지금 형 글로와 쩌렸지 내가 어어 일로왔네 집중해와여 상대 방어 무하나여? 무하나여? 무하나여 상대 방어? 포기했네 삶을 포기했네 직어어 무하냐 C 봉쇠야 괴로폭으면 돈이 없지 이제 돈이 없쥐 이겼다 수발 이겼다 으아아아아아 수발 이겼다 형 어 데스를 하나 나오면 이긴다 이제 고쳐 야 고쳐서 쓰자 이거 어 데스 나온다 이제 헤헷 존나 가난한 싸움이었더 진짜 와 뭐 이딴 싸움으로 했냐 저 전모태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다 둘러보고 있는데 저거 하나밖에 없고 어 그래도 아싸이 빠아아아아아 빠아아아아아 빠아야 개 두 발로마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뭐야 이 새끼 마이너 초 발발한 새끼야 뿅 인터셋도 순삭이여 그렇지 이걸 기다렸다 이 새끼야 뭐야 엠베 꺼졌어 지상 경력 새끼야 내가 더 많지 들이대 이 새끼야 들이대 엠베 위라고聚게 이길거 같아 병력 촬영하는 새끼야 오히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녁롤롤롤롤롤롤롤롤 이좋다아아아악 출발롤롤롤아아 하하하하하하 안되는건 안되는거지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식아아 어? 니가 뭔데? 슈발 캐리어처 어..끝? 병력 슈발 존나 막쓰더라고 어..병력 근데 프로토스 병력이 그리 막쓰.. 막쓰는게 아니야 얘야 프로토스 병력이 정성을 담아 썼어야지 슈발..이 스키뭐야 에이 스키라마 에이 스키라마 에이.. 자..샌대마의 마지막 바라기죠 자.. 살짝 올라가면 넥서스 답니다 에이.. 이거 밖엔 없지만 넥서스가 날아가는건 아니기 때문에 아.. 새끼야 이거나 처먹어 아..뼈 와.. 으음 아 존나 깔짝깔짝거리는 새끼 체력도 없는 새끼가 이거 체력도 없잖아 이 새끼야 일로와 어..둘이 돼 아 이 새끼 자 넥서스 날아갑니다 이제 둘이 내 병역도 없을걸요 상대방 자 돌아 한번 돌아 자 끝났다 끝났다 지쳐라 이제 줘 어 끝났어 내 병이 쓸리가 없잖아 아 뭐 터졌지 지금 세대봐 뭐여 템플러 아카이브 이지라 어 저 벨슬 있다 형 어 형 벨슬 안보이냐 어디서 어디서 보게 어디서 게이트 옆시면서 밤 밤 밤 밤 밤 노멤노메 빠세 세구야 빠세 에이 없다 없다 클로킹 새끼야 없어 멀티 없다 진짜 없다 멀티 어어 이겼다 지초라 빨리 어 무하냐 친구야 슈바 클로키네스 맛을 봐야지 여기 정신에 차있어 이게 랄랄랄 와... 캐리어들 지는 줄 알았네 아직 상황은 나쁘지 않았는데 와 그놈의 캐리어가 어... 흔들리버렸네 캐리어한테 여깄는거 아니야? 어딨지? 뭐.. 뭐 있는거 같은데? 이럴줄 알았다 이씨 멍쇠야 니가 그렇지 어 새끼야 알고있어 저는 너의 뻔한 움직임 에 참 됐다 레이스 들이대 이 새끼야 뭐야 이거 뭐죠 이거? 뭐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려고 한 언제 아니 아까 아까 봤을때마다 없었는데 저 언제 가져왔죠 여러분들? 어이가 없네 하이 하이 친구들 하이 에브리원 에브리바디 슈발람이야 컨트롤이다 이 새끼야 이게 에 말랄랄 포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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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근데 드랍쉽도 있고 스타포트도 다 있어가지고 니 손머지가 안 두려워 에 자 그리고 골렸도 짱 많죠 들이대죠 그냥 하이 디펜시브 새끼야 뭐야 안걸려 너한테 걸어주마 야 뭐죠 이거는? 야 졸라 괴롭히냐 아주 취소하면 돼 이 새끼 여기서 줄거야 에 자 이제는 항복하시지 그냥 어 자 포기할들이 되지 않았냐 근데 너 존나 끈적이다 근데 네 아유 게이트를 몇개에 지금 가여 여기 이 상미친 놈을 봤나이가 자 오케오케 에 마이 마이 매너 에 오케오케 게이드 아니 슈발로 막 그냥 쳐나가 무아선거야 형이랑 장난하네 지금 졸라 끄네 이 새끼 손멀티 일단 니가 이기는게 아니라니까 친구야 어허허 아 슈발 졸나 끌어어 도망자쳤어 개우지네 이 새끼 인생의 방랑자야 이 새끼 아 마지막 남았죠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멀티죠 마지막 남은 멀티 설마 여기 또 멀티 하고 있는거 아니야? 어 징그럽다 이제 이제 징그럽다 그만해라 어 넌 징그러워 어 혐오스럽다 혐오스러워 그만해 혐오스럽다 혐오스러워 또 있는거 아니야? 아유씨 으쌰 멀티 완성 절대 안지는 상황은 맞는데 아니 슈발 아니 슈발 이 혐오스러운 새끼야 그만하라고 어허헣 슈발 미친놈 아냐 이거 언제까지 할거야 아니 슈발 혐오 급혐인데 이거 아허허 다크 아허허 아허허 저 다크로 뭐 에어 다크의 뭐 아버지야? 뭐 조상이야 이새끼 뭐 뭐죠 이거는? 셔틀 드랍이냐 이새끼야? 프로브 시러 오겠지 뭐 에 니가 이거 역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제 아 에어 지서 에 너무 개매너임 에 아이 노노 님이요 에어 적당히 하고 나가야죠 에어 허접 주제에 아니 너가 왜 아 눈확실 너가 왜 무서워서 피해 아이구 진짜